여러분 여기는 가미나리몬의 시어문입니다. 공사점입니다. 네 드디어 아사쿠사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아사쿠사의 대표 상징물인 가미나리몬인데요. 같이 건너가시죠!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저는 한국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예쁘고... 완전 잘해요! 그래서ゆっくり話을 하고 있어요. ゆっくり! 하지만... 한국이 엄청나요! 처음에! 맞아요! 여러분!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여기 있었을까요? 처음입니다! 아! 아! 네! 아! 아! 아생구 선물은 특별한 곳인가? 오늘 Thousand 여행 mee 타는 tomatoes Azer kr Anyone 해야 할까? elt usg 이쁜 나뉘! 와! 오니아이 수익! 아냐고! 와! 오!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 대박입니다! 아아! 감사합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밥! 밥! 어디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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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 요! 답답한 upstream 요! 같애 저 Cake 아 Hola 좋 ל 어 manufacturer 오! 하하하 네. meaning how 아! 아! 아니! 아! 이거 더 로 제가 모두 사진 찍었을까요? 일단... 일단 찍을게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저는 한국어로 동선이에요 저는 글자의 손으로 사진을 많이 찍을게요 나쁘지 않지만 사진 찍을게요 찍을게요 아니요요요 찍을게요 사진 찍을게요 사진 찍을게요 사진 찍을게요 어디에 괜찮을까요? 이 사진 찍을게요 맞아요 이 사진 찍을게요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로드하셔도 괜찮을까요? 근데 이건 이상한 일본어로 괜찮을까요? 왜요? 정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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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경험이 되었습니다 너무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사진 찍을게요 정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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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립 여러분이 행복하게 1枚 찍을게요 좋겠어요 향을 이렇게 지지면 되나봐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지낼게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지낼게요